090 3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로봇스타입니다. 로봇스타 은 은 동사는 1999년 2월 26일에 산업용 로봇 제조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2011년 10월 17일에 코스닥에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임 동사는 산업용 로봇과 로봇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산업의 고도화에 대응하는 로봇의 성능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로바트 사업 부문과 공정장비 및 로봇 기반의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스템 엔전니링 사업 부문으로 구분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산업용 로봇 및 fpd 장비 이트 부품 제조장비 생산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산업용 로봇은 직각자표 로봇, 리니어로봇, 수평다관절로봇 등 다양한 제조용 로봇이며 fpd 장비는 fpd 제조 현장의 초정밀 생산 및 검사 등에 사용됨 대시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는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중국 소재의 로봇 스타 징하이를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공정 및 물류 장비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주력인 직각자표 로봇, 리니어로봇, agb 등의 공급 부진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축소 대시 유연재료 매입 비용 감소 등 원가 구조 개선되며 영업 손실 규모 전년동기 대비 축소 외화 환산이익 증가 등으로 순이익 흑자전환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산업 전반의 스마트 팩토리 수요 확대와 그룹사의 물류로봇 시장 진출 등으로 외형 회복 일부 가능할 듯 2023년 3월 7일 기준 장마감 로봇 스타의 시가 총액은 3188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로봇 스타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251위입니다. 로봇 스타의 상장 주식수는 975만 주입니다. 로봇 스타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로봇 스타의 퍼은 77.30페이고 추정 퍼은 n-a페이며 동종업계 퍼은 20.08페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58.4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6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829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3.0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2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3.55배 921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퍼센트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점에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9억원 –113억원 2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5억원 –132억원 16억원입니다. 로보스타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4번지 –86%이고 유보율은 –1664.55%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3.35이며 전일 대비해서 0.73 더하기 0.0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15.76이며 전일 대비해서 0.75 –0.0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보스타의 2023년 3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2,7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34,000원보다 1,3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33,980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로보스타의 총가는 32,700원이며 주가가 로보스타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보스타의 총가는 32,700원이며 주가가 로보스타의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7%이므로 21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로보스타은은 거래량 43만 940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4,263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1만 7,099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5만 9,500아훈두주, 신한투자증권에서 4만 2,500내순두주, 삼성에서 3만 7,885주, NH투자증권에서 3만 3,701흔여덟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9만 3,759주, 신한투자증권에서 5만 7,940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5만 5,942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4만 3,334주, 삼성에서 4만 8,3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만 1,400연래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만 7,266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로보스타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기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